오늘은 닭 탕수 모듬 탕수 했습니다. 닭을 녹말가루에 튀긴 다음에 여러가지 야채와 만두하고 떡볶이를 넣어서 탕수 소스를 부었습니다. 참 맛있네요. 통통 된장국에 찰옥수수 현미 찹쌀밥에 부추 텃밭에서 딴 부추전과 밑반찬 깻잎 그리고 밥새우 볶음, 부추김 겉절이, 후식으로 배와 방울토마토를 텃밭에서 따왔습니다. 이것은 한 30-40년 전에 만든 로아의 방두라는 작품입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